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오늘이 딱 2년 반 되는 날입니다. 내일부터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. 우선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한다와 못한다, 긍정 부정이 비슷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직후에 3주 전 조사보다 긍정 비율이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. 먼저 남정빈 기자입니다.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47도를 1.6, 잘 못하고 있다 49.6%, 평가를 유보한 응답자는 2.8%였습니다. 지난 8월 광복절 조사 때 50.8%였던 긍정 평가가 조국 전 장관 임명 논란이 불거지면서 9월 45.1, 10월 42.3%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5.3% 포인트 오른 47.6%를 나타냈습니다. 부정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로는 경제 정책이 54%로 압도적이어서 남은 임기 최우선 국회의원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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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혁 enter 국정 과제가 경제 성과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. 연령별로 보면 2, 3, 40대는 긍정 평가가, 5, 60대는 부정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.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은 긍정이, 영남과 강원, 제주는 부정 평가가 높았고 서울, 수도권은 오차범위 아닙니다. 최근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중재자, 촉진자 등 기존 정책을 끈기 있게 유지해야 47.8, 압박 강화 방향으로 수정해야 47.6%로 팽팽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.7, 자유한국당 19.9, 정의당 6.7, 바르미래당 4.3%로 순이었고 무당층은 35.2%로 가장 두터웠습니다. SBS 남정민입니다.